우리 해군의 핵심 전력인 제7기동전단이 제주 해군기지로 이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의 부대 이전이 모두 마무리됐는데, 강정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해군 제7기동전단의 율곡이이함이 제주 해군기지로 들어옵니다. 수백 개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해 20개를 미사일과 어뢰로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우리나라 첫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도 뒤따라 위용을 드러냅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출동할 수 있는 전략기동부대인 제7기동전단이 부산에서 제주 해군기지로 이전한 겁니다. 제주 해군기지에는 이달 초 기지전대가 창설됐고, 제93 잠수함전대도 지난 20일 진해에서 이전했습니다. 제7기동전단이 제주로 옮기면서 제주 해군기지가 3개의 부대로 모두 갖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구축함 9척과 잠수함 3척 등 해군함정 20여 척과 병력 3천여 명이 주둔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해상교통로와 해양주권 수호 등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부대 이전을 반대하며 티켓을 들고 차량 진입을 가로막았습니다. 정부나 국방부나 해군이 추진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로 마을 제사를 지내오던 맷뿌리바위가 해손됐다며 반발했고, 해군은 내년 1월까지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